아 저 그럼 B에서 할게요 저 B 입구하게 하죠 B 아 그럼 제가 A에서 할게요 B 밑에 입구에서 할게요 그 로봇하면 수류탄이 그거 된단 말이에요 이거 다 하고 그냥 우리 가만히 있죠 저 다 한 거 같아요 여덟 개 있어요 여덟 개 우리 다 로봇 터뜨릴까요? 잠시만 저는 더 할래요 난 더 해버려야지 양아치다 양아치 우리 타이탄 안에 아크지르가 있는 건가? 그런까봐요 오오 저 사람이 있는데 죽여도 돼요? 안 죽일게요 일단 사람 안 죽일게요 B롱이요 B롱 B롱에 와요 B 숏에 B 숏에 한 명 있어요 B 숏에? 사람 한 명 아 B가 아니라 A 롱 A 숏에 B롱 하나랑 A 개미쳤다니까 이거 진짜 몇 개 하시는 거예요? 저 한 저 한 12개 정도 한댓 12개 정도 한댓 12개 정도 한댓 12개 정도 한댓 3교육 A 거기 있어요 A 그 넓은 곳 A 통로 몇 개나 한 거야 도대체 네 근데 저거 봤어요 그거 뭐요? 그 클리스터 미사일 있잖아요 네 퍼드로켓 네 그거 수류탄 모양이에요 네? 클리스터 터지는 게 네 수류탄 모양이에요 수류탄 모양 진짜요? 네 수류탄 모양이에요 그 조그마한 폭탄 한 개 한 개가 오오 파일럿 수류탄 파편 수류탄 네 파편 수류탄 모양이 그거예요 아 이거 버그는 아닌데 원래 있는 기능인데 이거 패치 같은데? 패치해야 되는데 네 아니 그냥 입구에다 포탕 장약 한 그 한 20개 정도 깔아놓고 오는 거 대기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? 후회가